췌장을 정화하는 천연요법 5가지 췌장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요법 5가지를 활용해보자. 췌장은 복부 및 위에 뒤쪽과 척추의 앞쪽에 위치한 분비셈이다. 소화 과정에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액을 생산하며 혈당 수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. 췌장에 생기는 질병은 많이 알려진 것이 없지만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췌장 관련 질환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. 예를 들어 췌장 기능의 저하로 인한 당뇨병은 혈중포도당의 농도가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만성 질환이다. 이 밖에도 췌장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은 많지만 췌장을 정화하는 천연요법을 통해 췌장의 기능이 회복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. 췌장을 정화하는 천연요법 5가지 1 생강과 민들레차 생강과 민들레차에 풍부한 항산화제와 비타민, 무기질은 췌장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여 췌장 기능을 향상시켜준다. 결과적으로 체내 염증을 완화하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자유라디칼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가져다 줄 수 있다. 재료 생강 뿌리 간 것 1티스푼 5g 민들레 1티스푼 10g 물 2컵 500ml 만드는 범냄비에 물을 넣고 생강과 민들레를 더한다. 약한 불에서 5분간 가열한다. 5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냄비에 뚜껑을 덮은 채 한동안 우려낸다. 섭취 방법 생강과 민들레차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마신 다음 아침 식사 전 그리고 점심과 저녁 식사 사이에 각각 한 잔씩 마신다. 이런 식으로 15일간 매일 마시다가 15일간 중단한 다음 다시 반복한다. 2. 케일, 샐러리, 오이 주스 케일과 샐러리, 오이로 만든 주스는 탁월한 해독 효과로 인해 최장 기능을 최적화하고 소화를 돕는 데 뛰어나다. 따라서 인슐린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당 수치 조절에 효과적이다. 재료 샐러리 2줄 오이 2분의 1개 케일 잎 3장 물 1컵 250ml 만드는 법 샐러리를 잘 씻은 다음 작은 조각이 되도록 썬다. 케일 잎과 물을 믹서기에 더한 다음 몇 분 동안 전체적으로 갈아준다. 아무것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잔에 따라 마신다. 섭취 방법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빈속에 한 잔 마시며 2에서 3주간 계속한다. 위의 과정을 두 달에 한 번 반복한다. 3. 큰 엉겅 귀 차 큰 엉겅 귀는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온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준다. 따라서 소화 불량이 있거나 최장 기능이 약해졌을 때 자주 권장된다. 재료 엉겅 귀 1티스푼 10g 물 1컵 250ml 만드는 법 냄비에 준비한 물과 엉겅 귀를 넣고 5분간 끓인다. 불을 끄고 냄비에 뚜껑을 덮은 채로 식혔다가 잔에 따라 마신다. 섭취 방법 큰 엉겅 귀 차를 매일 한 잔씩 2주 이상 마신다. 위의 과정을 2에서 3달에 한 번 반복한다. 4. 자색 바질 차 자색 바질 차는 최장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여 소화 기능을 최적화하고 정상적인 혈당 조절을 돕는다. 따라서 대사 관련 질환과 조직에 생긴 염증을 해소하는 데 탁월하다. 재료 자색 바질 1티스푼 10g 물 1컵 250ml 만드는 법 물에 자색 바질을 넣고 약한 불에서 2에서 3분간 끓인다. 3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상온이 될 때까지 식혔다가 마신다. 섭취 방법 자색 바질 차를 하루에 한 잔씩 3주간 매일 마셔보자. 5. 인디언 구스베리 차 인디언 구스베리는 해독 기능이 뛰어나 최장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. 또한 인디언 구스베리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은 간 기능을 최적화하며 결과적으로 최장 해독에 도움을 준다. 재료 인디언 구스베리 2티스푼 20g 물 2컵 250ml 만드는 법 냄비에 물과 인디언 구스베리를 넣고 10분간 끓인다. 10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다시 10분간 식혔다가 따라 마신다. 섭취 방법 인디언 구스베리 차를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오후와 저녁 사이에 한 번 마신다. 위의 방식대로 2주간 매일 마신다. 혹은 주 3회 주기적으로 마셔준다.